가즈 멘스 가자 어? 야 망했어 꼈어 어 이 애끼네 어이가 없네 어 내가 쳐줄게 어 쳐주세요 1대 중과실 가자 아니 이런 아니 독수리 5형대 아니야? 형 구하러 왔어? 아니 나 또 쳐줄게 이게 어떻게 날아가지 뒤에서 쳐줘야 되는거구나 어 방금 봤었는데 석빈이 진짜 진짜 웃기네 예전에도 저랬던거 같은데 진짜 왜 안되지 진짜 개웃기네 오 한번만 더 한번 더 하면 될거같은데 근데 왠지 석빈이가 길거 같냐 간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앞에서 한번 밀어봐 아 존너겟 석빈이 떨어진게 너무 웃겼어 진짜 나도 잡혔어 아 영상 찍어놨어야 되는데 내가 이따 내가 이따 올려줄게 이거 안된다 아니 나도 잡혔어 야씨 왜 걸려 지금 쳐줄게 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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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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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더워 지금 아 너무 너무 웃겄다 진짜 아 오케이 꿀잼이네 이거 아 방금 석빈이가 존너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저기 사이로 들어가면 안됩니다 저게 딱 끼워버리네 그니까 존나 그냥 딱 들어맞게 끼네 어이가 없네 그 와중에 뭐야 이거 깜짝이야